오늘은 봄 컨셉과 겨울 컨셉 중 봄 컨셉을 먼저 합니다. 뮤비 때만 할 수 있는 게 있으니 즐겁게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뮤비 메이크업. 공장에서 촬영을 합니다. 도착. 오랜만에 오는 뮤직비디오 한 장인데 익숙한 추위와 힘듦이 벌써 느껴지네요. 지금 봄에는 이미 와서 촬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때 진짜 이상한 게 언제 안녕 뮤비 찍고 나서 거의 2년이 지났는데 뭐 낯설지 않아요. 항상 같이 했던 것처럼. 뮤직비디오 한 장. 뮤직비디오 한 장. 뮤직비디오 한 장. 뮤직비디오 한 장 Stockholm Anyone. 뮤직비디오 한 장 소리. 뮤직비디오 충격 중 안 작성 중 동 Juan. 너무 슬슬하게 나와요 언젠가 부터 이 또 박범의 이 가성도 정말 어마어마한 매력있죠 그래서 항상 가성은 CL다라가 있었는데 이건가? 자동문이네 아 바람 날려 오 분전차 중심을 맞춤 맞춤 강풍기가 들어오네요 그래 멋있게 나오면 되지 강풍기 맞고 쌍어탕 먹으면 되지 뭐 강풍기 필요해요 필요해 강풍기에서 바람 불면 맞으면 돼 내보라고 강풍기에서 바람 불러오는 중 특별출이 왔는데 특별출이 왔는데 여보세요 크라! 이거 한번 안으로 드릴게요 이따가 봄집에 올게요 아 좋다 제일 좋았다 제일 좋았다 안녕 주님 안녕 준비가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기 때문에 이번엔 순종본까지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흑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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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е 흐흐흐흐 안녕하세요 어 왔어? 어 오케이 왔어요 우리 카메라 응! 자 감정 네 그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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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베미가 항상 마지막으로 나오는 멤버에서 난 얘기를 한 적 없어 그래가지고 항상 저나 체리니가 데리러 갔었는데 아 지금 또 옷 갈아입고 있으려나? 이 여자대교실은 함부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옷을 갈아입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수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네 한번 쳐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아이고 아우 좋아 여기인가 뭐하고 있을까 아 실례합니다 실례실례합니다 실례실례하세요 뭐하십니까 지금 같이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아 잠깐만 찍으면 안 돼 황구 언니랑 닮았어 황구 언니랑 닮았어 점점 닮아 어 그래? 얼굴이? 둘이 둘이 닮아가 되게 이쁘어 그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 체리니가 하이래 하이 어머니 하이 하이 어디 어디 있니? 체리니아 어디 있니? 그리워요 그리워요 집에 있나? 집에 있나요? 하하하하 고고고 고고고 고고 오오 성민쌤이 사진을 찍어주시네 잡아 나왔습니다 이제 이제 촬영할 수 있어요 오 하하하하 하하하 저 체리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예전에 그런 말을 했었는데 말이죠 우리 이리다가 우리가 뮤비 현장에서 막 뀨르르 뀨르랑 이런 거 보고 사실 그날 저희가 그리워였어요 잠도 못 자고 피곤해지게 했어가지고 저희가 어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막 이랬는데 그때 체리니가 그랬어요 이 날이 그리워지는 때가 오랫죠. 이럴 것도 힘들지만 이런 게 그리운 날이 있겠죠? 맞습니다. 리더. 그립고 그립습니다. 익숙한 신분 구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숙한 구두. 배미는 구두를 항상 헌척이는 로봇된 구두 몇 센치더라? 뭐라고요? 몇 센치인데 이게? 이게 13인가요? 전날 구두를 어디에 있었지? 구두를 모아요. 제가 구두로 이런 킬미를 신고. 너무 익숙한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구녀가 돌아왔다. 한참의 공연을 구입한 구두. 너무 심각한 구두. 두 명의 인연을 구입한 구두. 두 명의 인연을 구입한 구두. 두 명의 인연을 구입한 구두. 그리고 자막을 구입한 구두. 두 명의 인연을 구입한 구두! 끝났습니다. 이렇게 빠른 뮤직비디오 처음이에요. 아.. 아이고. 무슨 생일이 없었다고. 끝났습니다.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의리를 지켜준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김고성 선배님 이후로 의리가 있어요. 그런 건데 의리 있는 여자, 저 의리 있는 여자 저도 왔거든요. 맞아 맞아. 달아TV 제대로 한 번 출연하나요? 출연할게요. 우리 범치하자. 출연할게요. 출연할게요. 멋있을 것만 해요. 화이팅! 화이팅!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장난치느라고 진지한 얘기를 못했는데 진심으로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으쌰으쌰 해서 다 같이 또 예전처럼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리고 언젠가 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유 뭐야? 봄이 올까요? 봄이 오겠지 뭐. 봄이 오겠지. 정말 마음고생 많았던 우리 또 랩재기들도.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꼭 하는 얘기 열심히 하고. 또 지금 이제 봄이의 노래를 시작으로 또 앞으로도 계속. 계속 할 거니까. 뭐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또 음악 나오면 들어주고 다 같이 또 응원해주고 그럽시다. 이렇게 좋게 해줘. 언니가 신기하게 오늘 찍고 나서 뭔가 있었나 보네. 그치. 그냥 좋아가지고 마냥 좋아서. 좋고 마음도 좀 이상하고 그러지.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요즘 혼자 다니니까 되게 약간 그게 더 어색한데.